요즘 내가 겁이 많아지는 것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랑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또 말이 많아지는 것도 그러다 금세울에 지는 것도 나보다 행복한 사랑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나는 기제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그대에게 제일 먼저 안아줄 거예요 그대에게 제일 먼저 안아줄 거예요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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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